관리비 5만원 네 관리비 5만원에 인터넷이랑 수도도 포함되어있죠 수도 포함되어있고 지금 1000에 40인데 1000에 50으로 올릴 수도 있다 40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신축 첫입조가 1000에 50인데 40까지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5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보일러실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이 있구요 창문이 있고 1000에 40이면 완전 A급입니다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60으로 요 벽에서 저게까지가 2m 90 1000에 40으로는 A불급 1000에 40으로는 A불급이고 근데 1000에 50으로 다시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시라고 합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요 벽에 감사합니다.